지질 구조에 대해서 이건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은 완전히 인간 흉내에서 완전히 다 작품이에요 제주도 오줌왕성이래 한반도 화산 한반도 광물 해남은 지질 구조 해남은 지질 구조 해남은 지질 구조 해남은 원성이 지질을 오줌 하..힘들어 아 이거는 뭐야? 석영이네 석영 복수점처럼 생겼어 이건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 아니겠지 다이아몬드가 저렇게 크면 엄청나 근데 저쪽 위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애들용이라 갈필이 없더라 올라가자